ción Nigga 우오오오오오오오오? 나 또 떨어졌다? 4.5점 만점에 4.25점 사 alla 왜 안 하는 거야 우왕 내 돈은 가 월세 보증급으로 다 넣었어 보증급? 집저찌 완전 불옵션이야 옵션이 좀 지나치지 않냐? 분명 뭔가 있을 텐데 어? 저게 이게 무슨 냄새지? 썩은 일 바로 이거지! 파실한 속은 어이 물러가라 특별 할인 이벤트 지금 많이 힘드시죠? 네 꽃도리 형이 함께할게요 네 뭐야? 아아악 의자 우리 이러다 제명에 못 살겠다 죽은 사람은 죽더라도 산사람은 살아야지 감사합니다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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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